아 제발 하나님 여기다 됐다 드디어 찾았다 안녕하세요 기신 나오면 바 안녕하세요 기신 나오면 바 아아악 탈출엔 났 탈출과 플레그 물이야 탈출 성공 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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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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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무서운 거는 적응이 됐어요. 무서운 건 적응이 됐는데 아휴... 시체가 흐르는 개고 제목부터 무섭네요. 벌써 아휴... 미치겠다. 이제 읽어야지 또 나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네? 너무해. 너무해. 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출현 빈도수도 높아지셈. 조졌네... 으아이! 그 뭐야! 고양이 안녕? 얘는 내 팀이야. 어... 일단 레이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럼 큰일 났네요 이거? 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지? 아 충성충성님 천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디 가셨어요? 한마디로 조졌쌤. 뭐야? 뭐야 렉 걸렸어요. 안 조졌어 안 조졌어. 일단 충성충성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콜라인데요? 어... 카페인 필요해서. 아 그럼 커피를 마셔야지. 뭐야 안 들리는데? 어 뭐야 렉 걸렸어요. 도네이션 아프네. 도네이션 아파요. 어... 내 마음처럼. 아... 내 마음처럼. 죄송합니다. 아이 벌써 하기 싫다. 잠겨있고 자 일단 뛰어가자 어? 라이터도 없어졌네 일단 열사 하나 득템했구요 일단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겁먹는게 있다면은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에서는 어쩔수가 없죠 근데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보이면 도와드릴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죠? 제가 부탁하면은 도와주는거야 근데 제가 봤을땐 한 10분 후에 부탁할거 같아서 준비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허셈은 이미 달련되어있어요 근데 뭐야 물색깔이 빨간데 어? 여기 아직? 아이템부터? 품수 싹 가능합니다요 어? 감사합니다 레이너 형인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싸 나이스 아싸 나이스 음 돈에 고장 났네요 돈에 진짜 고장 났네 좋아 앞으로 숙제 날아가볼게요 문 열리나 이거? 문이 굳게 닫혀있군요 어? 썸네일 담당자입니다 이번 썸네일은 낮에 불 켜놓고 작업할겁니다 그럼 이만 아이 그렇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어? 무섭지 않아 우린 지금 이런거에 무서워할 그게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은 괜찮을겁니다 절대 무섭지 않아요 진짜야 여기 뭐지? 일단 이따 갈게요 여기 아이템 뭐있나보고 역시 레버같은게 있을줄 알았죠? 예? 어라? 지금 나오면 안되는데? 어? 왜 소멸써야겠다 아닌데? 레버 레버를 돌렸으니까 레버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안되는데? 안오겠지? 안온다 다행이다 아 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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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레버를 당기는데 제가 나 어떻게 하는지 알 거 같아요 이거 스킵 안되나? 되네 음 영상 뭐야 티모랑 룰루 소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플레이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 가 가지고 키를 얻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세액티베일 마이 트라이브 아 부수 무슨 소리 이거 무조건 레버 당겨야 돼요 물 하 근데 코 하 코 하 물이 끼는데 오늘은 콜라로 당분을 섭취해야 돼 가지고 콜라 좀 마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가 가지고 귀신이 지금부터 처음부터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전 방금 귀신 보였는데 무섭지 않았죠 진짜 안 무서워 했죠 봐봐 나 무섭지 않아요 나 공포 게임 잘한다니까 처음에만 모르니까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서 무서운 거지 이제는 더이상 무섭지 않아요 어 아 뭐야 무서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음 여러분들도 무서워하지 않을 플레이를 제가 해보겠단 말입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으 오 이거 아이템 먹고 으 불잡히고 요건 여기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에버가 있어요 그쵸 근데 레버 가기 전에 분명히 길 빠진 도구 쟤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거기를 먼저 가야해. 어. 어, 내 말은 여기가 아니라. 아, 여긴가? 여기 맞는데. 그래, 내 말은 여기예요. 일로 가야해. 귀신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걸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전에 일로 빠져서 내가 봤을든 저기 가야해.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탐색해봅시다. 봐봐. 잠겨있지. 근데 레버를 딱 내리면 이게 열려있단 말이에요? 아, 난 천재야. 미쳤어. 게임이 이렇게 봐요. 무섭지 않죠? 무섭지 않아요. 제바. 무섭지 않아요. 자. 띵뽕! 절대 무섭지 않아. 조졌다. 이게 아닌가? 그럼 저거 어떻게 열어? 일로는 안 내려오겠죠? 귀신이 이 위로 올라오...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귀신이 여기있다. 으휴... 조졌다. 진짜 조졌어요. 이거 뭐야? 레버 왜 땡긴 거야, 그러면? 어라? 어. 레버를... 레버를 왜 땡긴 거예요, 그러면? 일로 내려오나, 이제? 이제? 어? 내려오면 안되는데? 갔나? 갔다. 갔다, 갔다. 나이스. 아직이에요. 아, 뭐야? 그만해. 아 이 문이 아니고 자 저쪽 문으로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나 매버 댕겼던 대로 갔을 때 다른 문으로 가볼게요 여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깨달았다 아이고 이거 너무 천재였네 내가 한치 앞을 더 바라봐야 했어야 되는데 이 게임을 너무 무시한게 있는 것 같아요 관과한거야 관과 어라? 피하기! 안되네? 안돼요 안돼요 다시 안되는구나 아 피지컬로 내는 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아 피지컬로는 내지 않아요 아 참 그러면 그걸 어라? 나 이해가 안되네 아니요 이해가 됐는데 아니 잠시만 뭐지? 왜 왜? 귀신이 어디서 튀어나오는거에요 그러면은? 간단한 힌트요? 오케이 컴온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고통받지 않고 있어 왜냐면 제 머리가 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 아니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아이 왜 날 무시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잘봐요 지금 아 귀신이 어디서 나온... 아니 잠시만 내가 알아 나 귀신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어디서 나오지? 어? 잠시만 귀신이? 이거 맵 탄색을 더 많이 해야겠다 맵 탄색 일단 떨어지구요 일단 저 반대쪽으로는 못가니까 뭔 소리지? 으흠 좋아 올커니 올커니? It's here It's here See? 봤어? 봤어요? 난 이해해놨어요 난 무슨 길이라도 개척해나갈자 허슴입니다 이럴줄 알았지 이럴줄 알았어요 모든 단서는 다 제공되어 있었어요 난 풀어 해체면 되는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쓰르륵 갈때 이렇게 뚜루루루루루 가면 되겠네 뛰어다녀야지 여기서 헬렐렐레 거려야겠다 좋아 빨리 와줘 바빠 바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거 같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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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이거 왼쪽으로 살짝 갔다가 직진하면은 얘한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 얘 사기예요 피가 깎이는 것도 아니고 원콤이니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아쉽다 또 여기야 또 여기야 좋아 뾰링 뾰링 어 와 다시 와 계단 쪽에 있어보라고요? 이렇게 있어볼까? 아냐 무서워 난 믿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계단 쪽에 있어볼까? 계단 쪽에 있어도 안 죽는다고 했죠? 이렇게 아닌데? 좀 뒤로 가야지 그럼 앉아봐야지 이렇게요 아 이거 일단 믿을게요 아니면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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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었어 아 여러분들 우린 실내로 약간 쌓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실내해야 해요 실내 태벌레 닫아야지 아 드디어 그 다음 단계다 다행이다 이거 뭐야? 아 장식품이네 우린 실내 실내해야 해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 계단이 정답이었네 아 드디어 안쪽이다 그리웠어요 어 그리웠어 잠겨있고 이쪽 문도 잠겨있겠죠 그러면? 역시 안 잠겨있었어 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인가? 어? 밤샘강 나왔음 조저쌤 허쌤 아하하하 아니에요 밤샘 안해요 이거 왜 밤샘이에요 금방 깨면 되지 어? 아까 그 문이죠? 어 아닌가? 새로운 길인가? 어? 어? 뭔가 새로운 길이다 어 일단 레이더 형님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허쌤입니다 우울하시면 제 영상 몇개 찾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 폭죽이 분명히 있을거에요 여기 폭죽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지 저 눈에 보이는거 폭죽 아니겠어요 지니어스 천재다 나는 됐다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어 여기 없어요 조졌다 조졌다 걷자마자 반응을 해 뭐야 보청기야 어떻게 들어 동굴이라서 그런가 일단은 저기 멀리다 던져놔야 돼요 입구에다 던지면 좀 그러니까 어 으아 아주머니 조금만 버텨보세요 제가 여깃도로 모실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자 아직이예요 아직이예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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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지 마세요 나 보지 마세요 으흠이나an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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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까로 골만 걷는 오케이 아무튼 됐어요 음 휴 자 일단 해냈고 근데 레버를 왜 내렸지 아 포복이에요 왜 내렸어요 레버 어떻을라고 일단 여기 닫아요 아 여기에 점프 기능이 있으면 참 좋았을텐데 점프 기능이 없네 어 잠시만 여기 오기 전에 문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문이 잠겨 있었을텐데 아니야 물이 없어졌다구요 어라 아 뭐야 아 왔던 데잖아 바보야 좋아 좋아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뭐지 아무것도 없군요 일단 이거 맞고 가야겠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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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먹었고 열쇠 챙기러 온 것 같은데 다른 아이템도 주면 안되나 없어요 역시 제작자의 마음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와 피다 아닌가 자 열쇠를 얻었으니까 다시 올라가야겠죠 누구세요 아 나네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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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이쪽 문이다 그래 이거 열려고 그랬지 열고 오케이 안녕 안녕 없네 다행이다 어 바위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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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으로 가면 죽겠죠 어 아 해보고 싶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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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가 안되있어 어 허쌤 시간을 낭비하지마 번지 점프하면 5천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안죽었는데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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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죽지 않았어 어 나 피차네 어 우리 5천원 후원 받을 때까지 피차는 것 좀 기다릴까요 음 우리 피 채워야 해 아 막소사 단학교에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나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음 음 자 피 다 채웠다 가자 얘 피 말고 내 피 채우라고 한거에요 초코볼이 내 H무약이지 HP무약 어차피 귀신한테 맞으면 원콤이니깐 음 상관없 어 어 어디 어디 체크포인트가 어디죠 어 됐다는건가 이미 해바렉시 좋아요 양쪽 문이 다 열리네 체크포인트 나이스 어 물약도 있어요 음 편해 편해 어 왜 마셔 목말랐구나 우와 전여친이랑 완전 끝났다고 했다고요 아 잠시만요 우리 전여친 얘기좀 할까 어 아 절대 무서워서 도망가는거 아니에요 음 전여친 헤어졌다 갔나? 응 뭐야 어 어 어 어 어 아 제발 하나님 아 제가 무슨전에 치웠습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망했어요 얘 여기까지 오겠네 이제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얘가 이 바구니는 들춰볼거 아닐거잖아요 응 가버려 됐어 일어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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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응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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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어디서 오는거야 소리가 양쪽으로 들려요 이거 힌트 좀 줘야될거 같은데 잠시만 너 어디서 와 어 너 왜 그쪽으로 가 가봐 아 온다 이쪽으로 응 잠시만요 알겠어 왔다 왔다 가겠지 쟤를 미행하는거에요 미행 응 천천히 와 갔다 또 오네 아 이거 안 뛰고 싶은데 빠르게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진짜 천천히 미행하다가 아 어떡하지 응 됐어 지금이야 걸어 갑자기 뒤돌진 않겠지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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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열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기 하나님 어라 어라 재밌네 이거 아 이거 재밌는데 아 이거 재밌는데 아 이 친구 완전 쿨한 편이야 아 좋아요 음 자 일단 이쪽 문 잠겼으니까 어디 딴 데로 가야겠다 이거 무사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얘가 계속 순찰을 두는구나 우리가 저거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네요 어 저쪽으로 갈 때 타면 되겠네 그냥 뱅글뱅글이네 뱅글뱅글 우리 여태까지 뭐한거야 얘기? 얘기 좋다 아 아 이거 폭죽 하나 제대로 썼어야 되네 아이고 이거 폭죽을 낭비해 버려가지고 이런거 같아요 지금 지금 폭죽을 낭비했으면 안되는데 아깝다 여기 여기에 열쇠가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게임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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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어디있지 어디있지 어 룰루루루루루루 아 어딨냐 열쇠야 열쇠가 어디있을까 얜 되게 쿨한편이라서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못잡아 아 됐다 됐다 이게 도전자 모드에도 약간 흠이 있네 이거 초록색 게이지이긴 한데 가면때문에 피가 80까지는 뛸 수 있어요 어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죽었겠지 아마 이 가면이 좋네 생각보다 그리고 가만있으면 피가 차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야 좋은 아이템 근데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거 같은데 지금 아 맞다 체크포인트가 있잖아요 아 굳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었네 자신감있게 가면 되는거 아닌가 이제부터 그래 여기 문 닫혀있고 저쪽에 아이템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가야하오 리신 제 말이 어떻게하지 눈도 있는데 왜 리신이라고 그러세요 음 내 두눈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너 오죄가 하나 더 있다고 이 길이? 여기 아 이거 훅증을 무조건 썼어야 되네 여기서 여기에 있나? 열렸다 다행이다 어허허허허우 이제 열쇠를 얻었으니깐 탈출해야지 아 기다려봐요 사플하고있어 사플 조용 제니어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가야되는데 언제 가? 졸라 무섭네 졸라 무섭네 졸라 무섭네 졸라 무섭네 졸라 무섭네 졸라 무섭네 어어 내 돌 내 돌 두개 그래 재물이다 졸라 선생님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못 떨어지지? 아이 다행이다. 휴 아휴 아휴 에휴 어휴 살았다. 어, 귀신도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나봐요. 근데 난 살았네. 뭐야? 뭐야, 주인공 법인가? 어, 물약도 있네? 이야, 29밖에 안 채워지네. 큰일 났다. 아, 여기가 원래 못 떨어져요? 원래 떨어지면 죽는 곳이에요, 여기? 난 살았네? 게임의 천재란, 이런 걸까? 아이, 좋아. 어, 이제 물을 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레버를 당겨야 되는데 그럼 또 귀신이 나오겠죠? 아싸, 체크 포인트. 나이스 샷. 여기 떨어질 수 있나? 안 떨어지지, 이네. 왠지 다리 이거 내려야 될 것 같고 레버 똑깍하면 또 나오겠지? 하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가겠어요. 치크, 아 어라? 어라, 빨리! 여기 괴물 봤는데, 나? 여기 괴물, 괴물 있었죠? 저 괴물은 어떻게 감당하지? 저 괴물은 어떻게 감당하지? 저 괴물은 어떻게 감당하지? 아, 컴퓨터를 다행이다. 아, 컴퓨터를 다행이다. 아, 컴퓨터를 다행이다. 일단 폭죽? 폭죽? 뭐지? 폭죽 쓴, 폭죽은 큰 소리를 내며 배회자의 주위를 끌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위험하지만 사실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다. 울음 소리에 배회자로 움직이게 하기에는 매우 유용하다는 것은 여기까지 온 너라면 더욱 잘 알고 있겠지. 그 밖에도 잠겨있는 방에 던져서 잠... 어? 오라라? 잠겨있는 방에 던지라고? 이 방이 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던져야 될까? 그건 너무 천재적인 생각이죠? 어, 바깥쪽에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던지는 것 같다고요? 음, 안 믿어. 절대 믿지 않아. 자. 부셔줘. 진에야, 그래! 안쪽으로. 일단 열어보자. 이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안쪽. 갈게요. 어? 되네? 신용이 필요한 거였다. 좋아, 좋아. 이제 가. 진에야. 이제 공포게임이라기보다는 약간 퍼즐게임이 돼버렸어요. 이 게임 자체가. 그렇지. 공포게임은 이 세상에 없어. 다만, 잠깐 무서울뿐. 음. 얼마나 귀여워요? 일단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1층에서 아이템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군요. 음. 바로 밑에서 걷는 것 같은데, 되게 소리가 무렁차다. 무섭게. 잠겨있으니까 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라? 여기가 아닌가? 어디로 가야 하우. 아, 뛸 수도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네. 폭죽으로 문 두 개를 부셔야 하는데 실수했다고요, 제가? 음, 음. 어, 어. 어, 어. 거짓말. 어, 어. 거짓말이야. 아니, 이거 근데 여기다가 던질 이거, 이거 설마 문인가? 아, 그래요? 어? 홀랭? 진혜야! 날 죽여줘! 진혜야! 이리 와! patents philosophy 티티티티티 티티티티. 틀 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